뿅! 아니 뭐라고? 이제는 오늘부터 8밖에 안 남았다고? 도대체 뭐가 8 남았다는 거야? 뭐가?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구도자님, 미래구도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며칠년에 모두의 마블 모두왕 정말 추천해드리면서 에치와제 호랑나비 회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8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8일이냐고요? 저 보험왕이 8월 초부터 누누이 정말 지겹도로 설명드렸던 5가지 먼저 운전자 보험 일단 지금 현재 20년나 80세, 90세, 100세 만기 3만기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20년 갱신형이나 20년 만기, 이제는 보장 기간이 짧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운전자 보험, 이번 달까지만 길게 가입이 가능하시고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갱신형이나 20년 만기밖에 가입이 안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이번 달 8월 31일까지는 35세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암, 뇌혈관, 허혈성, 거기다가 질병, 상해, 후장애 50%시에 모든 납입 면제도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선택특약이 아주 많은 어린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시간도 8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8월 31일 전에 미리 미리 가입을 하셔라. 9월 달부터는 15세까지만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좋은 시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에요. 지금 8월 31일까지는 5년, 7년 납입을 해도 납입기간 끝나면 해지 환급금이 100%를 초과해서 7년 납 기준일 때는 M생명보험사에서 116%까지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다음 달부터는 100%를 환급률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할 수 있는 시기도 이번 달까지다. 자, 네 번째로는 따라라 생명, 엘사 생명의 재가급여 이번 달에는 파워풀하게 100만원 가입이 되지만 9월 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저 보호망 3,300개의 영상인 컨텐츠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재가급여, 특히 엘사 생명의 재가급여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간호감병 서비스예요. 어저께부터 S화재, D화재 여러 군데가 중복 가입을 막아놨고요. 또 오늘부터, 24일 오늘부터 몇 군데의 보험회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몇 개월 전에 판매가 되었던 간호감병 입원당이 3만원, 5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8월 초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모럴 해저드 역선택을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손을 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넘어가면 간호감병 입원당은 당연히 중복 가입을 막아놨지만 보장 금액도 대포,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모두암이죠. H화재, WD래곤 자, 이 보험사는 지금 국내 유일하게 전이암이 보장이 되죠. 엘사 88암보험 같은 경우는 원바람 진단을 받고 또 전이암, 원바람 전이암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조기 진단을 받으면 암 생존율은 99%, 100%예요. 하지만 전이가 돼서 2차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50%에서 60% 생존율이 뚝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상선 진단 받고 림프저 전이까지 암이 됐다. 그러면 일반암과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간암, 폐암까지 다 전이가 됐다. 유방암, 자궁암, 전립사암 그러면 모두 다 5,100억까지 계속 부위마다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암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높게 구속이 된다. 왜? 6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전이암이 국내 최초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암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는 좀 높게 구성이 되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상품, 좋은 제품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저 보험망 8일간의 기적적인 행보 8일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저료의 찬스 저 보험망 오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회사에 출근을 할 거니까 저 보험망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저 보험망의 철학과 저 신념을 다해서 우리 고객 구독자분들 몇백명, 몇천명 연락 주시고 상담이 와도 늦게 전화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분, 한 분, 한 땀, 한 땀 저 보험망의 설계에서 가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망의 한 주평은요. 8일간의 기적,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지나면 다음 달부터는 전설의 보험으로 등극, 등극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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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